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일요일이라서요 한인교회 찾아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걸린다 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또 오후 1시에 예배가 있네요 근데 걷는 이 길이 너무 시원하고 상큼하고 그늘져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시간이 좀 여기가 늦게 가니까 마리맘이 이곳에 와서 하루가 젊어졌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비록 반납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 화하이가 이렇게 보면 그다지 많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서울은 돌아다니면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거리가 한산하니 어디 다니면서 부딪힐 일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광보다는 하와이는 시로 오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휴양, 휴양이 필요하신 분 나는 관광이 힘들어 그냥 힘이 필요해 하는 분들은 이런 데 오시는 게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많지 않고 심심하면 한 번씩 밖에 나와서 볼거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분은 하와이 노숙자입니다 집시 오빠 지나갔어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닭들일까? 닭 같은 게 저렇게 있을까? 병아리까지 낳았는데 참 신기하네요 닭하고 병아리들이 있어요 쟤네들도 노숙하나 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선인장 같은 예전에 저희 시골집에도 있던 가시 같은 선인장인데 이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나 봅니다 꽃이 져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 뿌리 좀 보세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저기 숨어있는 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시 같은 곳에서 꽃은 이렇게 예쁘다니 대박입니다 우리 짝꿍 우리 짝꿍 뒷모습인데요 길을 건너기에 저러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막 난리치면서 쫓아다니는 말리맘때문에 아마 힘들기도 할 거지만 잘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리맘 짝꿍이랑 오늘 마리맘이랑 이렇게 커플룩 했어요 보이시죠 예수님의 사랑도 달아노도 없었던 것을 믿고 싶은데 내 내 여성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